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입니까? 네. 표정이 바로 바뀌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를 했어요. 원내대표 선출에 단독 출마는 민주당에서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통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레스 가이드라고 하죠. PG상으로는. 아니 할만하니까 박찬대 당선인이 그만의 역량을 갖췄으니까 단독으로 등록이 된 게 아니겠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한 전무후무한 야당의 대표인데 당연히 이 어떤 큰 축의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려면 박찬대 최고밖에 없지 않냐. 이건 그냥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통상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런 얘기지만. 예를 들면 당 밖에서나 회의에서나 오랫동안 당을 활동했던 분들께서는 이런 조짐은 좋지 않다. 당이라는 건 정당 정치는 다양성을 어떤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나머지 이번에 원내대표에 뛰어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한 8, 9명에다가 좀 압축돼서 5, 6명 이렇게 됐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사이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정리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정리, 그러니까 경쟁자로 포기한 사람들을 탓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탓할 것인지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영교 최고부터 김민석 정책위원장부터 쭉 그만두는 거 보면서 저는 시가 하나 떠올랐어요. 김수영 시인의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외적인 얘기인데 눕지 않는 남자다거나 어떤 발언을 그러니까 누워버리는구나라는 것인데 그게 그 바람이 건전하게 바람에 따라서 하늘하늘 거리는 건 좋지만 바람도 불기 전에 빨리 눕는 것들은 정당 정치의 어떤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핍두로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초반에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대척점 그다음에 국정운영의 어떤 변화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의원들이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원내 선거든 아니면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선거든지 간에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 의견들 중에서 누가 옳은지를 선거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건데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더라도 당 내에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개파라고 하지만 친명계든 비명계든 혹은 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22대 국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표출이 되고 그중에서 어떤 쪽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겠다라는 거를 의원들을 포함해가지고 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까지 다 이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어줘야 그래야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활동할 때 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박찬대 의원이 좋으냐 나쁘냐 좋은 후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그냥 혼자 나와서 찬반 투표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까 건강한 당 체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식일까 그게 좀 안타깝고요. 포기하신 분들도 다 나름의 어떤 뜻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보는 게 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 아니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 불출마했다고 보세요? 세용주 부대장님께서 이제 바람은 읽은 거지 정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끔 이런 선거 보면 신호등이 들어올 때가 있죠. 노란불이 들어오면 노란 신호에 맞춰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 가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노란불이 들어올 타이밍도 아닌데 먼저 멈추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이 멈춰서 오는데 숨어야죠. 왜 말 못해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나한테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의원들이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바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호흡이 안 맞으면 정당 운영, 국회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번 박광온 원내대표가 비명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나와 호흡이 맞는 그런 원내대표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2010년에 아주 탁월한 보좌관의 보좌를 받았던 김무성 의원께서 원내대표 되실 때 많은 분들이 막 출마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거의 추대 형식으로 해서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국민의힘에도 2010년이 있었나요? 저희도 2005년에 한 번 있었어요. 정세균 의원이 그때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가 이분이 처음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 맞추고 발 맞추고 그런 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참 선거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를 잘한다. 선거 때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겠잖아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그대로 연수됐으면 한 10석 정도는 국민의힘으로 더 오지 않았을까요? 국회의장도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중심 친명으로 쭉 가겠다. 이런 분위기를 선거 앞두고서는 싹 사라집니다. 그때는 김부겸 전 총리도 나오고 또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낙천 됐던 사람들도 전부 가면서 민주당 함께 힘을 실어서 정권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모으는데 선거 딱 끝남과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재명 대표 중심 일색으로 가게 되는데 선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도 국민들이 다 보시거든요. 오늘 어제자로 나왔던 언론사의 한 칼럼 제목이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심판 그 다음 관역은 여의도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 제목이 저는 눈에 좀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점이 있는데 일단은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총선에 있었던 건데 그 다음은 여의도에 엄청나게 많은 권력들을 몰아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처음 생각했던 방식과 달리 이게 개인 사당화처럼 진행되는 권력으로 남용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다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주 자명합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똑같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져갔지만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4.7 보궐선거에서 서울 25기 자치구 전체를 내줬던 게 민주당의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고 했던 게 총선의 민심일까? 이건 민주당이 돌아보면 저는 결코 동의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말씀한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험을 거는 걸 수 있다. 도박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한쪽의 부담감을 갖고라도 이 길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의 어떤 응축력을 가진 이런 국회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것들은 22대에 바라는 이번 총선의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당한테 압도적 과반석을 준 것은 21대처럼 많은 의석을 줬는데 협치에 속아서 정말 좀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였다면 이제는 22대 시작할 때는 그냥 하나의 단일 대우로 강력하게 윤석열 전부에 대한 어떤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강하게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일단 초반 기선제압을 하자라는 어떤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물론 아까 김병민 최고가 얘기했듯이 그런 비판과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하고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향후 22대 1년을 한번 지켜보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독선적인 국정운영 이거 잘못됐다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민주당은 더 독선적인 당 운영을 이재명 대표가 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원래 이독제독이라고 하죠. 독은 독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강력한 독으로 잡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렇다가 몸이 상해요. 일단은 제가 봐서는 3년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정기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면 초반에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총선의 민심이 국가 운영의 권력을 민주당에게 준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당신들이 견제, 균형점을 좀 잡아줘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자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권력 내려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국민들이 또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의 한도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자랑하시면 또 2020년처럼 또 국민들 역풍 불어오고 또 국민들한테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힘자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제대로 써라. 권력은 국민한테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권한만 누려라.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지난 2년을 저희는 판단했고요. 국민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원래 헌법에도 알다시피 모든 권력은 국민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통령, 부처,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까지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난 2년은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권력에서 권한으로 내려놓으려는 노력들을 입법부가 해야 되고 저는 그 지난 2년의 가장 큰 표현에 입법부를 무시한 9번의 거부권입니다. 그 거부권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마라. 그게 지나치면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 권한을 이재명 당대표도 민주당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권한을 행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 저는 되게 부정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성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당신 행사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의해서 더 나가게 되면 아마 역풍 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총선을 뛰어본 입장에서의 바닥 민심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 민심은 아니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데 선거가 2월에서 3월 넘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묘하다 생각이 들었던 건 조국 신당의 출연이었거든요. 조국 혁신당. 네.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지도가 쭉 급증하면서 범야권의 단일 대우가 형성됐고 이 범야권의 단일 대우가 국민의 한 과반 정도가 넘어가게 됐던 건 이 정부를 어떻게든 견제해라라고 하는 목소리 힘이 확 실린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아무리 다니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힘을 강력하게 신는 그런 목소리로 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야박하게 하냐라는 목소리들은 사실은 찾기는 어려웠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력의 남용 등등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들 비판도 받고 총선에서 침판도 당하고 앞으로 변해 나가야 될 텐데 정치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인선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게 되는 원내대표 국회의장 등 모든 사람들을 온리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된 측근들로 딱 정리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일환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왔다 갔다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에는 정말 크게 못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짓고 싶습니다. 여권에서 주로 활동하신 분들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내부 구조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하고 당원 구성이라든지 당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당원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지금 당선자가 된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게 소위 지역구 영주급이다라고 불렸었던 기성 정치인들 지역구 의원들이 경선을 거치면서 당원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심판 정서에 말려서 낙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선자들은 그 경선 과정을 뚫고 당선이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편인 거예요. 그게 뭐 옳은 방향이냐 그른 방향이냐 이런 어떤 판단이랑은 별개로 굉장히 당원이나 지지층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당선자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번 경우도 당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해달라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지지층의 어떤 흐름을 보고 여기는 내가 접어야 되는 판인가 보다 싶은 판단을 한 당선자들이 꽤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것도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소위 당원이나 혹은 국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정치인이 대응해야 되는지를 일종의 학습을 거친 결과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논쟁을 했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전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판단은 해보게 됩니다. 저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당원 민주주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당원이 뽑지 않아요. 의원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원의 민심이 반영된 사람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알아서 접었다. 그건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당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당 지도부는 당원에 개입해가지고 당원의 선택을 위해서 뽑힐 수는 있지만 이거는 다른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원 민주주의를 정당 운영에 강조하시거나 아니면 원내 선거에까지 강조하시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야 당원에 대한 어떤 비율을 조정하면서 국민의 민심과의 어떤 가늠자를 고민할 수는 있으나 국회의장의 부분에 있어서 당원 중심주의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거는 뭐냐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국회의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의 입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들이 그 국회의장 선거까지 국민이 민주당 내의 어떤 다수당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회의장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원 중심주의로 계속 끌어들이면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제 힘자랑 이 말하냐면 권한남용, 권력 남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이런 당원들과 어떤 여러 가지의 의견들과 또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나 국회의장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있어요. 당원들을 해서 설사 가정하에 그러면 나중에 여야가 투표를 해야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을 데려올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것은 원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여론의 흐름을 읽고 그 여론이 뭘 원하는지를 정치인들이 반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처럼 당원들을 동원해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 지지층이 혹은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를 읽으려는 노력은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이제 원내와 원외가 딱 구분이 돼 있어서 선거 때까지만 당원들이 참여하시고 이 이유는 우리가 국회 안에서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게 이제 옳든 그르든 아마 민주당의 많은 당선자들이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았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참여해서 논쟁을 했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 당선자들이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결과를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막 추대하고 있는 국회의장 후보가 민주당원들의 총에 이렇게 좀 보면 추미애 당선인을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건 또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추미애 후보가 그런 주장을 했었나요 네. 그리고 박찬대의 원내대표가 만약 되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명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났는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여기에 당원들의 민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된다면 이건 당원들의 뜻을 따라서 알아서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됐던 상황들과는 좀 거리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 뜻대로 간 건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된 건지 곧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단 조국대표가 만찬을 했죠. 이 민주당과의 조국혁신단 관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조국대표한테 회동 제안에서 자리가 마련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 앞서서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을 민주당에서 사실상 거절하고 하면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초반에는 섭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단을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두고 우리가 대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규정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을 앞두고 일단은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들이 전체적인 범야권의 힘들이 본인이 마청으로서 역할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국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상 조국 대표를 만났으니까 그 자체가 범야권 연석회의에 비슷한 겁니다. 범야권이 조국혁신단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다고 보면 되는데 정치라는 게 서운하다가 풀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차원인데 조국혁신단은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에서 이스트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처음에 총선에 뛰어들었을 때에 한 30%였던 반죽이었다면 조국혁신단이 뛰어들면서 이스트로 한 50% 팍 이렇게 부풀어오는 거예요. 이스트다. 그럼 이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고맙게 생각하고 같은 방향과 같은 공동의 어떤 국정 범야권의 그런 국정 방향을 같이 가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두 시간 동안 고량주를 그렇게 드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앞으로 조국혁신단과는 민주당과는 좋은 사이좋게 그리고 또 때로는 결속해서 이번 현 윤석열 정부 견제하는 기능들을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서영주 후대회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에서 압도적이에요. 경쟁자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좀 다른 길 다른 생각 경쟁자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견제하거나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권력 나눠주시면서 품으시면 진보진영이 아마 큰 맏형 같은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간만에 정치를 아주 담백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야권 연석회의라고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던 얘기 중에 그렇게 치면 개혁신당까지도 포괄하는 범주가 되는데 지금 영수회당 앞두고 개혁신당까지 포괄하는 데를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이런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럴 거면 조국혁신당만 따로 만나서 영수회당 전에 이야기를 정리하는 정도?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만찬회동에서 좀 눈여겨본 포인트가 있으세요? 김정민 전 후보는? 글쎄요. 저는 사실 이 두 정당이 다른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하나의 정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길에 일단 지금은 다른 정당의 모습으로 있지만 결국은 뜻의 가치에서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라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두 정당이 합쳐지게 되는 시간과 속도가 그렇게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는 동의하고 하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같은 정당의 괴는 같이 하죠. 흐름은. 흐름은. 하지만 모양은 절대 합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냐면 조국혁신당 자체가 12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민주당과 합쳐질 것 같았으면 진짜 합쳤죠. 그래서 하나로 총알을 모아서 가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은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저는 좀 조국혁신당의 무서움을 봐요. 슬금슬금슬금 본인들의 22대회에 본인들의 포지션을 잡고 조국 대표가 없어지더라도 향후에 조국혁신당 내에서 기본적인 다른 어떤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다른 역할들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지방선거 때 반드시 후보자를 내겠다. 공천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과 합쳐지는 부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임 작가님은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내부 구성원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론트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당선자들 말고 당직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까지 포괄해서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좀 떨어져 나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분들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실까? 이게 조국 대표만 보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합당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